벅스에서 재생한 음악신호가 어떻게 소리로 바뀌어 들리게 되는 걸까요? 음악신호가 소리로 바뀌는 이유는 소리가 진동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물체를 손가락으로 두들겨 볼까요? 소리가 날 겁니다. 손가락으로 물체를 치면 물체가 순간적으로 진동을 하게 되고 이 진동이 공기를 통해서 우리 귀의 고막을 흔들기 때문에 소리로 느끼게 되는 거죠. 스피커에서 음악이 재생되는 원리도 이와 같지만 복잡한 악기와 목소리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자 그럼 오디오의 전기신호가 이렇게 진동이 돼서 음악으로 바뀌는 과정을 알아볼까요? 먼저 스피커 드라이버 유닛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스피커에서 볼 수 있는 이 동그란 부분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이걸 진동판이라고 부릅니다. 진동판 주위의 고무 또는 스펀지 재질 부분을 엣지, 진동판 뒤로 고정된 원통형 구조에 나선이 감긴 걸 보이스 코일, 그리고 이 보이스 코일 주변을 영구 자석이 감싸며 고정된 걸 통틀어서 드라이버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과학 시간에 자석은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당긴다는 걸 배운 기억이 나시나요? 이 보이스 코일에 교류의 전기로 된 음악 신호가 흐르게 되면 주변을 둘러싼 자석과 반응해서 앞뒤로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움직임이 진동판에 전달돼서 전기 신호가 소리가 되는 거죠. 참고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고음인 20kHz는 진동판이 1초에 2만 번 진동함으로써 만들어지고요. 가장 낮은 자음인 20kHz는 1초에 20번의 진동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진동판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시겠죠? 심각하게 됩니다. Marte는 1초에 이제 오전 5천에 1초에서 1초에 찾아가고 싶습니다. OMEBBC muỗng 4권을 유리하고 계십니다. Со 공작 ire